Touw 안녕하세요 알파티비에서 나왔습니다 어우에 아우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는 이제 이번 쇼케이스에서 빛소개서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 선영우 네 조하나 입니다 지금 연습 중이셨던것 같은데 방금 좀 싸우신거 아니에요? 아우 아니에요 저희 지금 사이 너무 좋고 지금 죽이 너무 잘 맞아요 그치 조하나? 네 그럼요 때리고 맞는 게 잘 맞는 거라면 저희는 지금 정말 잘 맞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연습하는 장면을 화면에 담아도 괜찮을까요? 그럼요. 저희가 실력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. 전화 그럼 아까 맡겼던 데부터 한번 해볼까? 네. 좀 해보자. 흐르는 눈물 찍지 마. 찍지 마. 괜찮으세요?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 맞는 거 되게 잘해요. 혹시 팀을 바꾸실 기회가 생기면 바꾸실 건가요? 맘 같아선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계속 해야죠. 오늘이 공연 당일인데. 여보세요. 야 어디야? 공연 시작했잖아. 빨리 안 와. 빨리 와. 30년째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빨리 와. 왔어요. 왔어. 왔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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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택배기イッ 한번째 się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이니 생각하네 온통히 니 맞으면 그대의 모습이 생각해 떠나야 했나요? 그대의 마음을 내리게 흰색의 마음을 남겨두요 그대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 그대의 이 검은 눈물 가슴이니 저만의 삶에 누가 내 곁에 가슴이니 그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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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이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은 가슴이니 생각하네 그대의 저의 뜻 그대의 그대의 May 그대의 음악이니 생각 comunALL 그대의 그대에게 넌 나를 잊혀가는 그 사람께 누가 내 옆에 가질까요 와 바로 너 number 1 흐릴수럼 그가 끝까지 좀 바꿔주네요 너무나 그리니 저런 내 손을 네가 내 곁에 왜 될까요? 너무나 그리니 기다리는 거리에서 그대의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가슴 깊이 생각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